여기 앉아지? 확실하게 4번이에요. I'm going to hello to your mom. 그러면 어떤 길이 있을까? 다음, 물에 치수. 당연히 유명해. 치게 삼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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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 장수할 수가 맞아요? 예, 예. 옛날에 우리 고양에 가면 많았는데 이전에 이런 것도 없더라고. 이 동네는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지난 10일부터 주둔하고 있습니다. 퀴즈의 차례대, 방버, 지폭, 연합 광룡, 공원, 모진, 고전이 비지연시... 선전주민들은 무장검사의 적어도 3개월은 주둔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시위대들의 폭력 범죄가 심해지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사태에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무료증압이냐, 평화적 해결이냐 기로에선 홍콩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KBS 뉴스 송우만입니다. 유럽연합이 홍콩의 자치권과 기본적인 자유는 계속 유지되어야 하다고 밝혔습니다. 테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3명을 내보고 평화적인 집회 권리 등 등본적인 자유를 비롯해 한국과 두세 대안의 홍콩의 자치권은 기본 법과 국제적 특정들의 명치도 있으며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무게리니 대표는 자제력을 발휘해 폭력을 거수하고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한 긴급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이티비씨가 다큐멘터리 DMT 촬영군 일부를 국방보호가 없이 협찬사인 기완동차의 상업방으로 사용한 데 등의 공식 사과가 있습니다. 제이티비씨는 재난화 생계체를 향해서 강국했습니다. 자제분차의 3분쯤 자세팀 통합 1분 1분 3분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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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